근데 이거 그대로 들겠지 그냥? 아 몰라? 전에 좋았으니까? 어 그거 맞아? 어? 어 너? 너 죽어 진짜? 아악! 대박 모순이네요? 어? 견제를 아무도 안해 야 그냥 뭐 길게 갈 거 있냐? 뜨고 끝내자 길게, 길게 끌 거 있어 우리? 야 뭐 우리 길게 갈 거 있냐? 어? 야 좀 길게 가자 우리 우리 좀 길게 가자 야 우리 좀 좌주보자 야 어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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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야 야 야 야 우리 뭐? 응? 무시계 반사 하하하하 내가 두번 속지 아니 한 번 속지 두번 속냐 아니 여기 티오테가 어디지? 실버일 골드큐라고? 아니 요즘 골드 이렇게 심각해? 아니 요즘 골드 이렇게 심각해? 하하하하 와 진짜 억가 진짜 개바다 어 여기 부시에 무조건 100% 있다 이거 그러니까요 잡았죠? 잘 죽고 너무 깔끔했고 야 이 정도 풀콤 때렸으면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죽어야지 뭐 음 이렇게 각을 이쁘게 줬으면은 그냥 죽어야지 이길만 한가? 나 이길만 하냐지? 진짜 어미는 시작 어 이러면 이들만 한데 이러면 아 그 미우비를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어? 이 따구로 해도 이긴다는 점 진짜 업무의 시작 뭐야 너 왜 거기서 누구야? 칠비야? 이게 뭔 딜인가 싶겠지 너도 어 이게 뭔 딜인가 싶겠지 얘 진짜 덧장만 했나보다 독특하게 아이소라 너 너 한 번에 녹을 것 같네 너 진짜 진짜 어 한 번에 녹는다니까 너 너 어떡하려고 이 딜이 말도 안된다니까 이게 이게 상당히 화들짝 놀랄 수 밖에 없는 딜이야 떡떡 궁하면은 그냥 4킥 데미지가 한 번에 들어오는 거거든 과연 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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